안녕하십니까 하틈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여기 관문시장입니다 관문시장 여기 시장통 도로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바로 여기 관문시장 공용주차장 앞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공용주차장 바로 마주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이 건물 제가 보러 나왔습니다 야 건물도 큽니다 건물이 큰 이유는 땅이 크거든요 제가 이 건물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어떤 건물들과 비교해보시면 이 건물이 왜 괜찮은지도 아실건데 우선 주변이 좀 많이 바뀝니다 성당몬역 주변으로 신축아파트 재개발 현장도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되는 그런 현장도 다 관문시장 주변으로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질거에요 그러면 유입되는 인구도 많아져서 주변 환경이 더욱더 많이 발전을 할거고요 그리고 현재 사실 뭐 이 집 주변으로 생활하기 좋고 교통환경이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거주요건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위치인데요 1층 2층은 상가 그리고 3층 4층은 주택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주인 세대도 비어져 있으니까 그 건물 내용 사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건물 들어가는 주차장부터 보고 제가 1층 상가도 비어있으니까 상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상가 뒤쪽편으로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1대, 2대, 3대, 4대, 5대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입니다 건물 본 건물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이고 일단 상가 내부로 들어가서 상가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위 한번 올라가서 주인 세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1층에 카페라든지 그런 거 직접 운영하시면서 상가 쓰실 분들 저는 그런 분들 좀 추천드려요 위치도 정말 괜찮거든요 1층 뒤편에는 이렇게 화장실도 1층에 화장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평수는 한 20평 정도 20평 정도 평수가 돼 보입니다 여기가 1, 2층 통으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계단을 막아서 1층과 2층을 분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1층 여기는 2층 올라가는 문이고 그리고 옆으로 또 옆쪽으로 여기 1층 들어가는 문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인데 2층은 이렇게 1층보다는 훨씬 크죠 그리고 2층도 욕실도 별도로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즘 상가에 오면 손님들이 남녀 화장실을 구분된 거를 많이 선호하는데 여기다 구분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2층의 창들이 전부 다 통창이라서 개방감도 아주 좋아요 바로 도로변으로 여기 다 통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층과 2층 상가가 구분이 되어 있고 2층은 건물 뒤쪽 편으로는 주택이 또 한가구 있고요 그 위쪽으로도 전부 다 주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여기는 주택 주택이 안 가고 있죠 여기가 포룸구조입니다 포룸구조 그래서 2층에는 주택 하나와 상가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문을 닫고 3층이 3층 주인세대입니다 3층이 주인세대고 4층은 또 포룸구조인데 거기 또 복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다 전부 다 1차가 된 상태이고요 여기도 방이 3칸인 포룸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인세대인데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세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여기는 히든카드라고 제가 할게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주인세대 문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여기는 원룸구조이거든요 이거는 왜 히든카드냐 하면 주인세대가 지금 방이 3칸인데 4칸으로도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원룸도 하나 터서 4칸도 주인세대 4칸으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인세대 내부 들어서면 바로 거실하고 주방이 확 트여있고 이 거실하고 주방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갑갑하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확 트여져 있는 구조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이제 원룸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틀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실이고 주방 주방은 상하부장으로 넉넉한 수납공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덕션 레인지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T긋자형 싱크 구조로 되어 있고 거실하고 주방하고는 오픈되어 있지만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놔서 구분된 공간으로 쓸 수가 있고 냉장고는 저기 놓으면 되고 식탁은 여기 놓으실 수 있고 충분한 주방 구조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탁기 하나 놓으실 수가 있고 김치냉장고도 하나 더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래는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바로 뒷편에는 여기 화장실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샤워기도 안쪽에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이 포룸인데 포룸이 이런 구조랑 비슷해요 그리고 각 2층의 포룸도 그렇고 여기 주인실에도 그렇고 구조는 여기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까지 작은 방이 해서 주인실 때는 방이 작은 방 두 개 그리고 안방 하나 그래서 방이 총 세 칸인 그런 구조입니다 안방에는 포부욕실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통창인데 통창에서 바로 앞산이 보여요 그래서 확 트여 있는 전망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접 조명등을 방마다 그리고 거실이랑 주방이랑 다 시공을 해 두셨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밤에 불만 켜놓고 포인트 등으로 이렇게 쓰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층이랑 4층인데 그 구조를 여기는 3층이고 위에는 4층인데 옥상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는 옥상으로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4층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고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방이 세 칸인 세 칸인 그런 구조고 여기도 복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림 사는 집들이 대부분 거주를 많이 하십니다 일단 내려가서 제가 건물 내용하고 최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상가로 올라가서 1층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단실 밑에 여기도 창고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g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이렇게 현관 입구에도 이렇게 목작업으로 마감을 해 두셔서 딱 들어올 때도 느낌이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1층 현관이 참 넓습니다 뭐 세일자들 자전거라든지 그런 거 보관하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물배관도 외벽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서 뭐 큰 하자가 생기더라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매립이 되어 있으면 안에서 배관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이렇게 물배관도 외벽으로 다 빼두셨네요 저거는 뭐 큰 하자가 생길 염려 일도 일은 없겠지만 생겨도 보수하기도 아주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뒤편이 압산입니다 압산이고 정말 생활권이라든지 교통환경이 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금액도 정말 괜찮아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가 1층 2층 상가 2가구와 포룸 3개 원룸 하나 그리고 주인세대에 있는 구조입니다 대지가 347제곱미터 9평 소환산하면 104.9평입니다 검평이 668제곱미터 9평 소환산하면 202평 2021년 4월 30일날 중공인한 건물이고요 현재 매매가격 25억입니다 대출은 10억이고요 임대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모두 임대를 했을 시에 10억 7천 현재 인수가 야 이 위치에 이런 건물 인수가격도 정말 좋습니다 4억 3천 월수익 515만원 은행이자 317만원 제외하고 순수익 198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현재 주인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그러시면 인수가격 7억 3천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포룸이라든지 이런게 전부 다 전세로 놓여져 있습니다 포룸 같은 경우에 월세로 환산하면 100에서 한 120만원 정도 월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익을 좀 더 원한다 하시면 여기 포룸을 월세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가구라든지 이런 건물보다 실질적으로 건물의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건물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하시기도 참 손쉬우실 거예요 시장에 창고로 가기도 정말 가깝고 지하철 이용하기도 참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정말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 드니까 직접 한번 보러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